안녕하세요 지방지 구급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난도를 평가하자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수능으로 따지면 킬러 문항 같은 건 없었고요 정답은 닥닥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변별력이 없는 건 아니고 변별력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고는 아닙니다 변별력이 있는 걸 굳이 꼽자면 굳이 꼽자면 굳이 꼽자면 18번 굳이 꼽자면 학생들 시각에서 그 다음에 또 굳이 꼽자면 굳이 꼽자면 없는데 굳이 꼽자면 2번 정도 그 다음에 또 굳이 꼽자면 17번 정도 뭐 이 정도 약간의 변별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하긴 한데 평이하긴 한데 이 18번 문제는 한자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자 표기를 물어봤어요 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2번은 맞춤법이었고요 17번은 문단 배열입니다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출제 유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법 3문제 문학 4문제인데 고정문학 2개 현대문학 2개 고정문학에서는 시조 시조 1편 그 다음에 판소리 1편 현대문학에서는 현대시 1편 현대소설 1편 어휘가 두 문제인데 어휘에서 그 중에 하나가 한자 표기 문제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한자 표기가 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화법 장문 2개 나머지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독해는 본래부터 행정적 시험이 본래부터 독해 문제는 엄청 많이 내죠 화법 장문도 넓게 보면 독해에 들어갑니다 라고 따지면 무려 11문제가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절반 이상을 독해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독해가 그렇게 변별리가 갖출 정도로 어렵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이 말씀도 들어볼까요 이제 시험은 끝났고요 내년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시험을 대비하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문법은 문학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한 세 문학 정도 문학이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조문학이라든 현대문학이라든 다짜고짜 지식을 물어보는 것은 안 물어보는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문 영토로 문학이 바꿔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다음 글은 어떤 이육사 시인에 대한 평이다 다음 글을 읽고 이육사의 다음에 나오는 시를 평가했을 때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시나 소설을 그렇게 그 사람 경향을 주고 이렇게 푸는 유형이 바뀝니다 문학수도 대폭 줄어들 예정인데 한두 분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문제가 줄어든다 라고 가정하고 어휘는 똑같이 내는데 문제는 한자 표기를 물어보진 않아요 한자 표기를 물어보진 않고요 한자를 낸다 하더라도 한자 표기도 맞게 써주고 그 한자 어가 즉 단어가 문장에서 옳게 쓰였는지 틀리게 쓰였는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문제에서 한 문제가 또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듭니다 그러면 화법장만에서 한 문제 줄던 다른 것에서 줄던 해서 아무튼 세 문제 정도가 줄어가지고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논리 문제가 나오죠 논리 문제가 세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바뀐다 아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에 시험본검 지방지 해설을 하겠습니다 1번을 볼까요?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같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말을 참 잘 듣는다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 이 듣는다고 같은 듣다를 찾으시오라고 했죠 어 다이어에서 용언일 경우에 용언일 경우에 이 기본형이 듣다죠 듣다 이 듣다고 똑같은 의미 말을 골라라 그러면 자릿수가 같아야 돼요 자릿수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자릿수는 아이가 주어 말이 목적어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소수로는 다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 듣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듣다입니다 일명 타동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말을과 똑같은 목적을 취한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1번은 무엇을 듣는다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1번은 아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은 말씀을 잘 들어라 3번은 과목을 듣다 4번은 말을 듣다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다 있는데 3번은 과목을 듣다이기 때문에 말을이 아니죠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2번과 4번의 차이는 뭐냐면 제시문은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그런데 2번은 선생님 말을 듣는 거죠 그런데 4번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는다 이거는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다 뜻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동사, 동사 똑같은 걸 찾으라 그러면 자릿수가 같은 걸 찾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2번입니다 이쪽 학원에서는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강사들이 해줬던 단어는 아닐까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는데요 옥제다 같은 경우는 제단은 조인다 그 말이죠 이 옥이란 말은 옥다란 단어가 있어요 옥다가 뭐냐면 우리가 옥니란 단어가 있거든요 좀 상대적인 말로 뻐드렁니라는 게 있습니다 뻐드렁니는 겉으로 삐져나온 이 이빨 옥니는 안쪽으로 오그라든 이빨을 옥니라 그래요 그래서 옥다란 말은 안쪽으로 좀 오그라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옥제다는 안쪽으로 오그라들도록 조이다 뜻이에요 안쪽으로 꽉 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옥제다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거기 리을 기억이 옥제다란 말은 한국어에 없습니다 그냥 없는 말입니다 틀렸고요 2번은 설을 쇠다죠 쇠다 쇠다는 뭐야? 명절, 기념일, 생일 이런 것들을 지내는 거죠 쇠다죠 쇠다 답이 2번입니다 3번은 포장마트에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트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이 들르다죠 들리다가 아니고 들르다죠 들르다 어간이 들르 여기 어음이 어가 붙으면 으탈락이 돼가지고 들러가 되죠 들러 규칙하러용이죠 들려가 아니고 그래서 잠깐 들러라 이렇게 말해야지 잠깐 들려라 하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3번도 답이 안 되고요 4번 보면 짜깁다란 말은 합성어인데 깊다가 뭐야 깊다 꾀메다 꾀메다 짜다 배를 짜서 배를 짜다 꾀메다 합성어입니다 여기에 이제 명사로 바꿔 짜깁기 해서 파생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짜서 주운 거죠 꾀메는 거 짜깁기입니다 문서도 짜깁기입니다 짜깁기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답이 2번입니다 왜 2번이냐면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문장을 봐볼게요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저작물에는 1차적 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자 또한 저작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 저작물이 뭔지 2차적 저작물이 뭔지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면 2번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차이가 없죠 그게 뭔지도 안 나왔을 뿐더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예 언급을 안 놨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답은 2번이죠 혹자는 선생님 3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3번은 어디에 있나 3번은 선지 볼까요 저작물이 돼 저작물 밑줄 창작자가 지니어야 할 창작자 밑줄 그러면 저작물과 창작자라는 단어를 찾아야죠 누구의 태도야 창작자의 태도죠 이거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봐볼까요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보면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거인이란 현재의 저작자들보다 먼저 창작활동을 통해 저작물을 했죠 저작물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선배 저작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은 창작자는 나왔죠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저작물을 이거죠 저작물과 창작자 관계가 나왔고 맨 마지막에 뭔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까지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자의 태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2번이 확실합니다 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 원인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밑줄 친 거 봤더니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근데 그 음악가인 누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이고 그 콘서트 입장제도 엄청 비쌌죠 유명한 사람이고 콘서트 입장제도 엄청 비싸 근데 그 사람이 연주했는데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맨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제 생활 방식은 종종 삶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거죠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제 생활 방식 때문에 삶을 못 즐겨 출근하느라고 학교 가느라고 일하느라고 그 음악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기업들 리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걸 물어봤네요 맨 마지막 기업 볼까요 빈배 저어 오느라 앞에 읽어볼게요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 오느라 그랬습니다 무심한 욕심이 없는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 욕심이 없는 겸허한 마음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초야우생 초야우생이라는 것은 초야에 묻혀 사는 우 어리석은 생원 어리석은 사람 이란 뜻입니다 초야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이란 뜻인데 앞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이렇게 살면 어떠고 저렇게 살면 어떠하려 나 같은 초야우생이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 그랬죠 마지막에 하물며 천석광을 천석광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 무슨 말이요 고쳐서 못하겠는가 고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초야에 묻혀 사는 생활이 나쁘지 않고 좋다 속세가 그립지 않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2번 보시면 니은에서 속세를 그리워하는은 아니죠 초야에 묻혀 사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6번입니다 6번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문제를 잘 보세요 밑줄 친 부분을 풀어쓴 것으로 적절히 아는 걸 물어봤는데 한자 표기가 맞는지 보고 있으면 이건 정말로 한심한 경우입니다 한자 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봐봐 풀어쓴 거로 그 단어를 풀어쓴 것이 맞냐 틀리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한자 표기를 볼 필요가 없죠 그럼 한자는 맞게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맞게 썼다는 거죠 힌트를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교실에 들어오셨다 수시로를 아무 때나 한들 맞죠 2번 과언이 아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맞죠 3번 편제에 있다 치우처에 있다 맞죠 발현하는 것 발현하다는 겉으로 나타나다 나타나게 하다 이런 뜻이죠 헤아려 보는 게 아니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7번 추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처음 읽어볼게요 모든 문화가 감정에 관한 동일한 개념적 자원을 발전시켜온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미국인들은 보통 당혹 미국인들 밑줄 미국인들은 보통 당혹감 수치심 죄책감 수치 부분을 구별하지만 그러니까 4가지 감정을 구별해 자와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4개의 단어가 다 있어 그 감정을 근데 자바 사람들은 이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한대 한 단어로 표현해 자 그러면 선지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시면 선지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 감정의 1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집단의 집단은 어디일까 방금 미국인이죠 이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어디야 자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보다 기술 발전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그런 말은 안 나왔죠 그거하고 기술 발전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아 그죠 답이 3번 안 나왔다 그래서 답이 3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보세요 기술 같은 것이 발전하고 기술이 생기면서 그의 어이가 나와야지 어이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기술이 나오면 말이 돼요? 아니죠 기술이 나온 다음에 그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순서도 말이 안 맞아요 순서도 안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낯선 시죠 내년에도 이렇게 낯선 시가 나올 겁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건 아니고 순홍처럼 낯선 시 그러나 1분 안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가 나올 겁니다 1번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선 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 보고 이것 보고 이것 보고 1연 보면 흰 달빛 자우문 자우문이라는 문을 봤죠 2연 보면 물 한 개 물 소리 달 한 개 달 한 개 봤죠 물 소리 들었죠 대웅전 큰 보살 대웅전도 봤죠 밑에 바람 소리 솔소리 솔라무 소리 봤죠 범용루 범용루 봤죠 시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참고로 이거 어디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제목이 불국사니까 불국사 근처에 있는 어떤 종류 같구나 그죠? 그래서 시선 이동 정확히 봤고요 2번 수미상관 구조일까요? 자 1연과 2연을 묶어서 흰 달빛 자우문 달 한 개 물 소리 이거 하고 맨 마지막 흰 달빛 자우문 바람 소리 물 소리 비슷하죠 수미상관이 맞습니다 3번 다양한 이미지 활용 시각적 이미지가 가장 많고 소리 소리가 있으니까 청각도 있죠 시각적 이미지하고 청각적 이미지가 다 있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미지 활용이 정확히 맞죠 이런 씨를 감각적인 씨라 그래요 감각적인 씨라는 건 뭐냐면 시각적 심상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두 가지 심상 이상이 같이 있거나 이럴 때 감각적인 씨라고 그럽니다 4번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해요 이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하고 여기 있는 여학생이 있거든 그러면 나하고 여학생이 가까운 사이야 가까운 사이야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거죠 서로 친하면 근데 안 친해 그러면 거리가 멀다 가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까이 있으면 가깝고 친하면 가깝고 안 친하거나 멀리 있으면 멀고 근데 가까웠다 멀었다 멀리서가 가까웠다 거리 조정한 건 아니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불국사라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가까이 있으면 바라본다 이러면 거리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도 않았죠 그래서 거리 조정했다가 틀렸고요 뒤에는 더 틀렸습니다 화자와 현실 세계 대립 화자는 나오지 않았고 불국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걸 흰색의 대립이라는 자체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의 구절과 뒤의 구절이 모두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9번 오랜만에 의문론이 나왔는데요 색연필 1번만 봐볼까요? 색연필을 발음하면 먼저 니은 첨가가 먼저 되죠 그 다음에 티에가 올림 앞에 안올림이니까 안올림은 올림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첨가가 되는 거 무슨 현상일까요? 첨가 현상이죠 그 다음에 티에가 올림이고 앞이 안올림인데 안올림이 올림으로 바뀌는 거 비음의 현상이죠 비음의 현상은 뭐야? 교체죠 그래서 색연필에서는 교체하고 첨가하고 교체 두 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번 색연필의 발음에서는 기억 교체와 티긋 첨가가 나타난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어봤네요 결국 프랑스인에게 포도질은 결국 동그라미 결국 그랬죠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냥 결과적으로 그랬으니까 주장을 물어본 겁니다 결론을 물어본 거죠 결론 주장을 물어본 겁니다 프랑스인에게 포도주란 뭐냐라는 건데 그 바로 앞에 보세요 바로 앞에 문장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 자신과도 같은 포도주 그랬죠 그러면 포도주는 프랑스 국민 자체인 거죠 프랑스 국민이 포도주인 거고요 그래서 프랑스인에게 포도주란 프랑스 사람 자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내년에도 11번 같은 유형이 출자가 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려면 워법을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다만 내년에는 이 지문이 어떤 걸로 바뀐다 공문서 예를 들어 또 실무 업무를 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할 때에서는 이런 업무로 바뀐다 그래서 어떤 공문서를 주거나 알겠나요? 이런 걸 주고 여기에 고쳐야 되는데 DS가 잘못됐는지 어법이 안 맞는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않는다 어법을 알고 있어야죠 엄밀히 말하면 11번도 환법장문 장문으로 봤지만 장문으로 봤지만 실은 절반은 문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억 볼까요? 괴로운 고난 그러는데 괴로운 게 고난이죠 그래서 1번 기억 의미가 중복되니까 고난으로 고친다 그럴싸하죠 니은 그러므로를 그러나로 복구라기 했는데 앞에 문장 볼까요? 방송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운 고난을 이기하는 그 선수의 노력과 집념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누구한테 감동받은 거야? 선수 노력과 집념에 그러므로 나는 그 선수의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 등 주변 사람이 그러므로가 아니고 하지만 그러나죠 그러나 나는 그 선수가 아니고 선수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한테 더 큰 감명을 받았죠 그러나 나 하지만이 나와야겠네요 고친 게 맞죠 디귿 나는 그런 훈련 트레이너가 되는 과정이 궁금했다 엉뚱한 소리죠 빼야죠 디귿을 보면 글 전체 흐름을 고려해 삭제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주제에 안 맞죠 주제에 안 맞는 것을 내년에 어떻게 말할 거냐면 주제에 맞지 않음으로 삭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통일성이 어긋나무로 삭제한다 이렇게 말이 바뀔 겁니다 그렇더라도 아 통일성이 어긋나무로 그러면 주제에 맞지 않아서 이런 뜻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리얼은 부사의 호응을 고려하여 했죠 부사 동그라미 부사의 호응을 고려하겠잖아 그럼 부사를 부사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일로 앞에 쭉 봤더니 부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데요 비록입니다 그러면 비록과 비록 일로가 아니고 비록 어떤 일일지라도 비록 어떤 일이었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이라면으로 고치면 안 되고 비록 뭐뭐 일지라도 이렇게 고쳐야죠 그래서 잘못 고쳤습니다 일이라면 뭐뭐라면으로 하려면 만약에 나와야죠 만약에 부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았고요 답이 3번이었습니다 3번에 보면 시각자료를 제시하여 그랬죠 이 시각자료라는 게 뭐냐면요 글을 한자 쓰다가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런 말 있죠 여기 화면에 뭐가 보이시죠 이런 것이 시각자료입니다 뭘 보라게 가지고 집중을 시켜야 돼요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아니면 여기 사진을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래 시각자료 근데 시각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노동자 몇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수가 이른바게 없죠 수치만 나와있지 시각자료가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 13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어봤는데요 범죄 소설이 진인 이데올로기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그 다음 밑줄 한번 쳐볼까요 범죄 소설의 탄생은 자본주의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있다 그러니까 범죄 소설이 왜 탄생했냐면 자본주의의 출현 그 조건과 맞물려있는 거죠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본주의의가 출현하자 죽음을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출현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범죄 소설이 나온 거죠 답 몇 번이야 1번입니다 2, 3, 4번은 다 틀린 내용이에요 주제를 물어봤는데 다 틀린 내용이 안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14번도 쉬웠는데요 다음 글을 이 안으로 식사하는 것은 단순한 내용일치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두 번째 문단 통점의 세포에서 인식한 통증신호는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보세요 밑줄 통각신경이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어 가늘어 밑줄 신호를 느리게 전달 밑줄 가늘어서 느리게 전달한다겠죠 근데 선지 3번을 보시면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기 때문에 맞죠 가늘기 때문에 신호선에서 빠르다가 아니고 느리다라고 해야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내용일치를 물어본 겁니다 15번에 기역화상 니은화상 기역의 화상과 니은화 원래 화상이 뭐죠 화상 그림 자화상 들어봤나요 자화상 누구 그린 걸 자화상이라고 그래요 자기 모습 자화상 자기 모습 그린 화상 자화상 이게 화상은 뭐야 그림 화상이 그림이야 그때여 승상 부인은 심소절을 소절이 뭐냐면 아가씨 아가씨 심청이겠죠 심소절을 이별하시고 애석함을 못 이겨 글을 지어 쓴 심소절의 화상 심소절의 화상 족자를 심소절의 그림을 놔둔 거죠 그죠 때때로 증음 때때로 증음했대 증음이 뭐냐면 경험한 거야 경험을 증음이라고 그래요 그 그림을 그 그림을 놔두고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일일은 하루는 족자 빛이 어떤 족자 심소절 화상 족자지 화상 족자 빛이 호련이 검어지며 귀에서 물이 흐르거늘 그랬더니 승상 부인이 기가 막혀서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아이고 이걸 어쨌거나 그러니까 검어지고 귀에 물이 흐르니까 얘가 죽었다라고 판단한 거죠 또 이렇듯이 탄식할 적에 이웃고 족자 빛이 완전히 새로우니까 어? 누가 건져내어 목숨에서 살았냐 다시 좋아지니까 다시 살아났네 하는 거지 그러면 이 화상 족자를 보고 심소절 즉 심청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남은 단입니다 순간에요 화공 불러들어 토끼 화상을 그린다 자 화공이 누구야 화가죠 화가를 불러서 토끼 화상을 그린대 토끼 모습을 그린대 그려놓고 거북연적 오징어로 먹이 가려서 천하명산 승지간에 경계보던 눈 그리고 입 그리고 귀 그리고 뭐 그려 그랬죠 결국 화공 불러서 토끼 화상을 그린다 토끼의 외모 아닌가 외모 그죠 그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 보시면 다음 글의 나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푸는 이유로 하나 가르쳐줄게요 내가 이게 이 줄글을 너무 잘 알아 그럼 빨리 읽고 정확하게 독해가 되겠죠 내용 알아 몰라 모르는 내용이죠 그럼 뭘 봐야 될까 제목을 빨리 보면 됩니다 제목이 피로죠 그러면 피로에 대해서 썼어 이 글의 소설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 피로를 느낄 것 같죠 그게 힌트입니다 좀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문제가 나에 대한 이해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나를 찾아야 돼 나 나는 뭐하고 있나 봅시다 인도교와 인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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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교니까 뭐야 다리죠 그럼 누가 다닐게 만든 다리야 인도교니까 사람이 다니게 만드는 다리죠 인도교와 거의 평영선을 지어서 사람들의 발자국이 줄을 지어 얼음이를 검엇게 색칠했다 그러니까 인도교가 있는데 평영선으로 사람 발자국이 검엇게 색칠했어 발자국이 많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많다는 거죠 검게 인도교가 어엿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얼음이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었나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인도교가 있죠 근데 인도교로 안 가고 얼음으로 갔지 그러면 인도교니까 밑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얼었다는 얘기죠 얼음이를 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됐을까 이해를 해 못해 못하고 있죠 저 사람도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거지 동질감이야 이질감이야 이질감 느끼죠 그다음 보세요 그들은 그만큼 그들의 길을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나 아 그들은 그만큼 그들의 길을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인도교로 안 가고 얼음길로 갔다는 거야 단축하려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무슨 큰 학생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일까 얼마나 큰 일 있어도 그렇게 빨리 가려고 인도교로 안 가고 얼음길로 갔냐 라는 겁니다 그죠 나는 그들의 고무신을 통하여 다 그들의 고무신을 통하여 집신을 통하여 고무신과 집신을 신는 사람들이야 잘 사는 사람들이야 서민이야 서민이죠 그럼 나는 이 서민들을 미워하거나 중호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의 발바닥이 감촉하였을 그러니까 고무신과 집신을 신으면 그들의 발바닥이 뭘 느꼈을까 얼음받으러 갔는데 인도교로 안 가고 추웠겠죠 발 시렸겠지 너무나 차대차는 얼음장을 생각하고 저물게 부르르 몸서리치지 않아서 얼마나 추웠을까 이렇게 그 다음 또 누가 갔냐면 가방을 돌려면 보통 학교에서 보통 학교 생도가 또 얼음을 지났어 팔짱을 끼는 사나이가 또 지나갔어 빵 장소하고 통을 메고 지나갔고 조바이스는 아는 데가 지나가고 감토스 노인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학생, 어른, 노인 다 지나갔죠 서민들이죠 그들의 수요는 분명히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보다 많았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교보다는 어딜 가고 있어? 얼음 위를 가고 있죠 왜? 단축하려고 빨리 가려고 서민들이 이쯤 되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들에 대해서 연맹한 감정이 들지 않을까? 그러지 않나요? 그죠? 강바람은 거의 끊임없이 불어왔대 그 사나운 바람은 얼음 위를 지나는 사람들을 목을 움츠려 했어 그러니까 얼음 끓이는 사람은 목 추워 목을 움츠려 목을 한껏 움츠리고 강 위를 지나는 그들의 모양은 이곳 풍경을 좀 더 삭막하게 하여 놓았다 나는 그것의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을 너무나 확실히 보고 나도 마지막에는 저 사람처럼 나도 고무신이나 짚신을 신고 얼음 위로 걸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럴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악연하였다 감정에도 악연하다는 뜻이 나와있죠 놀랐다 아찔했다 이 말이죠 이거하고 4번 4번 생애 종말이 멀지 않았다 슬퍼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웬 슬픔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 공감의 감정을 느껴주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는요 지난주에 내가 잠깐 와가지고 원포인트 강의를 잠깐 출연해줬는데 들은 사람 그때 문단 순서할 때 이런 글은을 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문제의 핵심은 가의 이런 시각 이런이에요 이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난도가 있는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고 해야 남들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시간 단축 그리고 고득점 그 설명을 잘 들었으면 그렇겠죠 이런 시각은 이게 잘못 풀면 어떻게 푸냐면요 맨 처음에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개 있지 않았나?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전자는 그랬고 나는 후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가 묶여있을 것처럼 보여 함정입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의 이런 시각 그랬죠 이런 시각은 둘 중에 하나의 시각이지 이런 시각은 비행만을 강조하기에 그랬죠 그러면 전자의 시각이야 후자의 시각이야 후자의 시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은 후자의 시각 바로 뒤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라하고 가가 묶여야죠 라디에 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답이 3번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와가지고 내 원포인트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걸 집중했으면 맞았을 것이고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와서 수업 들은 사람 알겠지만 내가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한자를 한 번씩 써주죠 한자로 매번 수업하다가 기본적인 한자들을 쭉 써줍니다 그것만 보셔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먼저 공문섭니다 공문서 할 때 내가 항상 학생들 가르쳐주는 게 이 공자하고 이 공자하고 이 공자하고 잘 가르쳐주거든요 다 공이죠 이거는 귀인 공자 그대 공자도 되고 그 다음에 공변되다 공변되다가 뭔지 알아요? 공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평하다 공변다 이런 뜻이고요 또 사적이다 공적이다 말 들어봤죠 공공 공공 공적인 것 사적 반대 이런 뜻입니다 또는 그대 공자 귀인 공자입니다 공주할 때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공자야? 비어있다 비다 빌 공자입니다 비어있다고 공중 호공 공간 알겠나? 그 다음에 헛되다 이런 뜻도 되죠 이거를 내가 국가시 대입할 때 수업 들은 사람들은 뭘 했냐면요 국가시 시험대가 뭐였어요? 총선이었거든 총선 그러면 총선이었으면 내가 과감히 한자를 맞은 게 이 공자로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온 거야 총선하면서 공약할 때 이걸 해줬어요 둘 다 공약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공약한다 그러면 위에 것과 밑에 것과 위에 것이죠 밑에 것은 뭐야 헛된 약속입니다 안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이 공약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던 문제가 지금 지방적이 나온 겁니다 알겠네요 그러면 공문서니까 이거는 함께 라는 뜻입니다 함께 함께 공자죠 공동 같이 이런 뜻입니다 공문서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뭘 써야 돼? 위에 공문서를 써야죠 니은 공간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뭘 써야 돼? 이걸 써야죠 즉 일상은 이 상자가 생각상자예요 애민사상할 때 생각상자입니다 생각이 아니죠 일상적인 건 뭐야? 항상상자 일정할 상자 답은 4번입니다 성찰 살필성 살필찰 성찰 19번입니다 다음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즉 인간을 움직여야 하는 두 축이 있는데 당근과 채찍이 있다겠죠 당근은 보상 채찍은 접을 그리지 글에 놓고 마지막 마지막에 볼까요? 어떤 부모에게 아이가 꾹꾹 눌러 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는 카드가 당근이다 나는 카드가 당근이다 또 어떤 직장에게는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맨 마지막 박과장 대사 볼까요? 맨 마지막 박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 윤 주무관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랬죠 윤 주무관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랬거든? 근데 4번 보세요 박과장은 김 주무관 이 주무관 윤 주무관 제안을 비교해 의견 절충한 게 아니고 윤 주무관 생각에 동의했잖아요 9로 마지막에 덧붙인 말 있죠 윤 주무관 생각에 동의하면서 덧붙이는 말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4번은 전혀 엉뚱한 말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했는데 잘 봤으면 이제 면접 준비하고 다행이고 못 봤으면 또 다시 내년이나 7급이나 군무원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못 봤더라도 내가 좀 늦게 수업을 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못 봤더라도 가다듬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해설을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이제 하락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끝나면 이걸 한 이유가 이제 이렇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렇게 냈던 것이 내년에 어떻게 바뀌냐 요 말을 하니까 잠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해 돼? 그리고 전혀 안 배운 것을 뭘 하냐 이렇게 알겠죠? 혹시 다음 시간에 신의식을 갖고 할 텐데 출제 기준 전화 20문제 풀어보신 분 아 그것도 안 풀어 그거 안 풀으면 안 되는데 그걸 풀어야 이거 뭐 하는데 아 그래요? 아 처음이시구나 다 공무원 공부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 6개월 이상 되셨어요? 그런데 그 출제 기준 전화 20문제 안 풀어버렸어요? 안 했어요? 학원에서? 아니 인사 혁신 전화 20문제 그대로 갖고 안 했냐고 그대로 주고 이제는 언제쯤이야? 막 나올 때? 11월 달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군무원 보시는 분 군무원 보시는 분 내일 나오셔서 군무원 준비하셔야 돼요 군무원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무원이 그 전에 그 전에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무원이 국어가 행정지 국어가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급하게 와가지고 내일하고 다음 주에 2주밖에 안 해요 한 주 할 때 4시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손을 봐줘야 될까 막막합니다 막막하다고요 그리고 군무원은 안 보면 안 볼수록 손해입니다 안 보면 안 볼수록 손해예요 왜? 행정지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행정지 가시는 사람들은 군무원은 꼭 봐야 돼요 이마트 홈플러스 가봤죠 원플러스 원이죠 하나만 가져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딱 가져가 하나 더 가져가도 되는데 그럼 옆에서 볼 땐 어떻게 생각이 들어 저 자꾸 왜 저러지 하나 더 가져가도 되는데 자 행정지금을 준비한 사람은 군무원을 안 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원플러스 원이나 안 거지 감옥이 똑같잖아 감옥이 똑같아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왜 안 보냐고 저는 군무원 싫어요 가 아니고 보세요 자기 주변 친구들 중에 공무원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만족하던가 안 만족하죠 권장하지 않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공무원 됐는데 얘 봐 굉장히 좋아 누가 있어 근데 공무원 합격하는 사람 보세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세요? 예스 굉장히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거고 안에 생각하는 게 차이가 엄청 커요 이해 돼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군무원 도서 같이 봤으면 되겠다 그리고 군무원 특강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국어를 하고 그 다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기 때문에 나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요 이 수업 때문에 잠을 자야 되고요 집에도 못 가고 내일 또 이혼 입고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국어 선생님이 바뀐 이유도 나 처음이거든 바뀐 이유도 군무원도 좀 해줘야 되고 덕회도 좀 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내년에 놀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러서 왔는데 시간표가 겹쳐가지고 좀 난감한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보시고 시간 된 사람 국문도 좀 들어주시고 알겠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